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수석모 특설 경기장에서 2018 국제배구연맹 대구 비치발리볼 월드투어가 진행됐습니다. 이번 대회는 국제배구연맹의 정식 월드투어 대회로 2020 도쿄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포인트를 쌓을 수 있어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경기로 주목받았으며 러시아와 호주, 캐나다,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12개 나라에서 16개 팀, 13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무더위 속에서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. 한편 대구 비치발리볼 월드투어는 지난 2015년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국내 최초의 내륙 비치발리볼 대회로 대구에서는 네 번째, 수석못에서는 두 번째로 열리며 해변 스포츠의 고정관념을 깨고 내륙 도시 대구에서 열려 화제를 모았습니다.